뭐에요? 풋볼티켓 빠따! 안녕하세요 풋볼티켓 빠따의 유룡진입니다 오늘은요 하나원 QK리그1 수원 삼성과 대구FC의 경기가 펼쳐지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으로 찾아갈 예정인데요 아쉽게도 백피디가 본가에 좀 내려갈 일이 생겨가지고 오늘은 저 혼자 가지 않고요 네 지금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제가 조금 늦게 도착을 해서 제 여자친구는 먼저 티켓을 사라고 올려 보냈고요 저는 주차를 기다리는 중인데 오늘 대구랑 맛보는 경기라서 그런지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주차를 안내해주시는 주차 안내 요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분들께서 좀 일처리를 일을 정확하게 세세하게 친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얼버무리면서 주차하는데 혼선을 좀 겪고 있습니다 경기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티켓도 구매를 했고요 자 이제 경기 즐기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홈트 준비중인 소원 삼성 블루윙과 데그로피쉬의 카라워트 K291 맛대결 핫도그와 소떡소떡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아 배고파 소떡소떡이에요 여러분 이번에는 핫도그를 먹어볼게요 어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FC서울의 팬인데요 작년에 지난 시즌에 수원삼성 아 수원삼성 지난 시즌에 광등매치죠 광등매치 때 원정석에 많은 수원삼성댄분들이 오셔서 응원을 해주셨어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말기 떨어지진 않았지만 오늘 소소한 복수의 마음을 담아서 유니폼까지는 못 입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대구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크로스 헤더 오우 막아냈어요 조현우 오우 한 번 접고 담아줍니다 오우 빛나났어요 오우 자 역셉에 시도하는 Vertigo FC 질러줍니다 왼쪽 측면 세직량 질러줘요 중앙쪽 들어오는 손수없어요 어디가 내주면서 얼음방수 막아냈어요 길게 걷어냅니다 경기장이 진짜 잘 보인다 왼쪽 측면 길게 벌려줍니다 중앙쪽 세징야에게 등지면서 지켜냈어요 에디가 원투패스 오르마슛 막아냅니다 세징야 밀려넘어졌어요 오르마슛 핀나갑니다 전세진 전세진 지나가요 키커는 염기훈 외박슛 벽에 막힙니다 오 테카 기뻤는데요 파울 선언되지 않았고 타같이 슘스 두 명 사이 제쳐냈어요 아하 하지만 세 명까지는 무리였네요 오 에디가 헬로 빛나갑니다 툭지가 찹니다 오른쪽 측면 에디가 방향 자 수원의 역습전개 염기훈 천천히 템포를 조절합니다 염기훈 중앙쪽 내주면서 대안에게 세 명 사이에서 공을 지켜냈어요 스바사 길게 뿌려집니다 오른쪽 측면 정확하게 배달되요 김대원 13명 사이에 두고 오른발 슛 막았어요 와 대박이다 와 대구 선수들이 몸을 던지면서 수원의 공격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세징야 이번에도 왼쪽 멀리 크로스 에디가 헤더 굉장히 가까운 위치 넘기훈 렌마 슛 오우 높게 떴어요 오 세징야 오 오른쪽 열렸어요 오른쪽 크로스에 슛 빛나갑니다 오우 에디가 슛 빵을 했어 오우 노동근 헤더 세컨볼 치바사 오른발 슛 박혔어요 자 이렇게 주집의 휘질 소리와 함께 전반전 경기 끝이 났습니다 왼쪽 측면 얼리 크로스 헤더 빛납니다 오우 오우 가슬로 맞고 크로스 오우 짧아요 오우 오우 슛 와우 와우 세징야 달려갑니다 세징야 역습전기하는 대구에요 왼쪽 측면 세징야 박스 안쪽 진입 툭 찍어 쳐주고 김대원 오우 김대원 밀려넘어 맞았습니다 티커는 세징야 대구의 팬들은 골을 연호하고 있습니다 세징야 한 번 슛 박혔어요 다시 한 번 슛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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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로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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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로스 펀치 세징야 슛 흘러갑니다 아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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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김대원이다 김대원 오우 오우 trên 오우 타이가트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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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측면 김대원 뛴다 김대원 오르몬 슈웃 열린다 열린다 오르몬 슈웃 얍구불 아하 우와 오오오 우와 세징이야 열렸다 열렸다 슈웃 아싸 노동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왼발 슈웃 노동근 노동근의 슈웃 자 수원의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은데요 사비치 자 하니곤이 받았어요 오 대구 길게 걷어냅니다 자 주심의 휘슬소리와 함께 오늘 경기 끝이 났습니다 지금 저기가 팬샵인 것 같죠?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생각보다 수원 삼성이라는 두 단의 명성에 덜 맞진 않은 구멍인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수원 왕갈비 네 저희는 수원 삼성과 대구FC의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출출해진 배를 구여잡고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들어왔어 와아아아악 아악 와아아악 감사합니다.